시작! 카메라 있는데 참는다 아이고 진짜 내가 덮치지마라 내가 오젠 안찍었다 내가 안녕 브라질 가기전에 라운지에 가 짜잔 이거 샀어요 라운지 오! 라운지 왜 이렇게 좋아? 우와 라운지 너무 좋은데? 예성이 형이 뭐 푸고 있다 잘 먹지 않는 예성이 형이 먹고 있어요 빨리 찍어야지 아 우리 이사님 아니에요 뼈하 뼈하 이거 너무 좋다 괜찮아 뭐 드시는 거예요? 뭐가 맛있어? 오우와 맛있어 맛있어? 아 맞다 이거 은혁이 형이 사준 거예요 은혁이 형이 이거 딱 하나씩인데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은혁이 형 거고 다 어디에 가있지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멤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 중간 과정이 제가 찍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혁이 형 채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글로 가세요 뼈하 어 뭐야 연어도 있어? 응 형 이거 하나 은혁이 형이 사줬어 뭘? 와인 와인? 어 와인 좋지 자 가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먹어서 생각은 없는데 아 또 보니까 야채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나 야채를 좀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게 뭔지? 이거 약간 피자 같은 거 아니야? 아 파스타다 어 파스타면 이런 거 있어 아니 이거 자체가 파스타고 안에 치즈 들어가 있고 가져가 봐 제가 먹었지 야채 야채 밀크 밥 먹을까요 말까요 진짜 오랜만에 야채 먹는다 아 브라질에 왔습니다 아유 아 오늘 너무 집이 늦게 와가지고 호텔에서 엄청 기다리다가 아 이제 씻고 누웠습니다 예성이 형 짐이 안와서 예성이 형이 엄청 속상해하고 있을 거예요 짐이 왜 안왔을까요 규현이 짐도 미국에서 안왔어가지고 이틀동안 짐이 없었고 예성이 형도 지금 짐이 없고 무섭습니다 저도 없을까봐 아무튼 하 내일 공연이 있어서 저는 일찍 자고 지금 일찍은 아니지만 공항에 나와주시네요 우리 브라질팬들 제가 오즈머를 안 들고 있는 거에 굉장히 섭섭해하셨을 것 같은데 아 미안해요 짐이 양손에 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저희가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밤 10시 정도 되니까 안 계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이 코에 붙인 거는 제가 잘 때 코가 좀 막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붙여봐서 듣거든요 숨이 너무 잘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두 개 다 나오고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막히는데 이거는 그치면 신기하게 코가 빵뿌립니다 내 귀마개 내 소중한 귀마개 귀마개도 해야돼요 전 완전 무정을 하고 잡니다 전 완전 무정을 하고 잡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 안들립니다 숙면을 위해서 할게 많아요 안내도 차고 잡니다 안뇽 이렇게 불꿉니다 뿅 유하 안녕하세요 오 여기서 공연하신 분들인가봐요 멋있네요 어? 이게 뭐지? 대통? 이게 뭐야 맛있게 드세요 한식이요 우와 여기 어디죠? 여기 브라질 브라질 너무 좋다 이 반갑도록 지나갑니다 아 나갈 수 있어요? 방학선 좀 하려고 햇빛을 봐야되요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나온거라가지고 와 하늘봐 미쳤다 와 진짜 더운데 이 햇빛을 좀 봐야지 잠을 잘 수 있고 시차적응도 빨리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딱 한 10분만 티붙하겠다 이렇게 해도 선크림 발랐어요 넉넉하게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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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머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? 지금은 자연스럽게요 오늘도 머리 내려요? 어떻게? 형 살짝 열까요? 내리는 거 별로요? 오늘 괜찮은데? 어떻게 생각해 수인이야? 내리는 거 좋아 앞머리 이렇게 한 거? 그러면 수인이 말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조금씩 열다가 마지막에 확 까니까 달라보이고 괜찮은 거 같아요 뭔가 가발을 안 쓰니까 아 맞아 맞아 저희가 이번에는 분장하는 게 없거든요 새로 가서는 핑크색으로 한번 갈까요? 네 그런가요 자 어떻게 바뀌지? 짜잔 오늘 머리 괜찮은 거 같아 예뻐요 괜찮아요? 예뻐요 저 어리려고 바락하는 아! 오빠 아저씨 같지 않아요? 이 중에 제일 어리세요 예! 땡큐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